지금 규제가 완화돼서 카페가 다시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밤을 먹으러 나왔어요 근데 벌써 10시 반이요 이제는 일어나자마자 밤을 먹으러 나왔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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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또다시 김치전을 만들고 있어요. 김치를 큰 걸 샀더니 빨리 못 먹어가지고 엄청 쉬어버렸어요. 그래서 이거를 그냥은 좀 먹기가 그렇고 해서 이걸 딱 해가지고 짜파게티 끓여가지고 같이 먹으려고요. ello 선생각 떡 떡 떡 떡 떡 떡 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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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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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가워. 조금 기다리면 나올까? 아니야. 짠. 잘 먹겠습니다. 안녕. 안녕. 오빠. 안 먹었어. 뭐 먹었어요? 오빠? 뭐야 이거. 뭐야 이거. 오늘 파리 투나잇이에요? 응. 짠. 짱지 요즘 잘 놀아야 되는데. 나 지난주에 못 왔잖아. 나와 진짜. 아 역시 비빔면. 얘가 뭔가 고스맛다. 뭐라고? 너 말이야. 너가 버섯을 맡아. 그냥 내 젓가락으로 해도 돼? 그냥 내 젓가락으로 해도 돼? 얘는 니가 오빠. 잠시더라. 오빠 오빠? 이거 빼야 될 것 같은데. 빼? 응. 어디야? 혹시? 빼. 내가 얼른 가서 갖고 올게. 너무 비웠다 와. 무서워해? 어. 언니. 이거는 굽지마. 잘못했어. 그럼. 너나엔 dictionary도 잘 놀 promotes다ício. 아, 발 remedio. 냅..! 아이қ어가고 싶어요. 집에 콜라 있어? 집에 콜라 있어? 나 오늘 못 마시겠네 너 뭐 마셨는데? 그럼 맥주를 마셔봐 너 이거 먹어볼래? 이거 맛있네 이거 먹어볼래 근데 술이 안받는거야? 너 요즘 좀 잘나갔잖아 급제동이 걸렸다 나 어제 술 마시네? 아니? 나 어제 뭐했지? 난 김치전 부쳐먹었어 막걸리 맛있었네 내가 빨리 먹었어 알았어 저거는 트레이버할 때 끊어장을 하는 휴대원이 Venezuel ritmo 아버지 지금 아침에 염색스러워서 여행스러워서 길거리가 오늘 택배를 꼭 보내야 할 게 있어가지고 지금 우체국에 가고 있어요. 짐도 무겁고 우산도 무겁고 힘드네요. 택배라 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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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가 첫째는 모짜렐라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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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소금 이 치즈는 ч미가루 양념장 마늘 소금 양념장 고춧가루 자유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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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생강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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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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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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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енс Lift 고춧가루 많은 고춧가루 요리 마이 페이보이 좀 참을게 아직 계속 찍을 거 아니니까 눈에 남겨둔 눈에 남겨둔 comprise 여기 찍어도 돼요? 거기는 너무 더럽지 않아? 안 나오는데? 저기 화장때... 모자이크하게 모자이크 판매업자야? 샘플 주는 것만이야 이거 막 섞여도 되는 거지? 어 섞여도 돼 상관없어 나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먹고 이거는 콩 이건 뭐야? 이거 콩인데 그냥 간에 좋은 거 그래서 술 먹고 약간 다음에 힘낼 때 먹어 지금 반복 판매 온 거 같아 아 저기 샘플 많이 주시나봐요 네 한 번씩 드셔보시고 나는 얘는 요즘에 배치고